인요한 혁신위원장 어제 되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인위원장 두고서의 정치 경험이 전무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오히려 당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, 경험은 좀 부족하다. 당내 사정이 밝은 것도 아닌데 이런저런 우려도 나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낡은 정치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보고요. 사실 지난 대선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영선이었죠. 국회 경험 없다는 게 더 이상 단점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기득권,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주문을 해주기를 저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고요.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메스를 든 의사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? 실제로 한국형 앰뷸런스 처음 개발하신 분이고요. 메스 정도가 아니라 한바탕 신나게 국민의힘을 개혁할 수 있는 칼춤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들 몇몇이 모레까지는 드러날 거다라고 하니까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.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. 내일 저희는 10시 30분,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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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